우리 집에서 먹는 손채밥은 이스타루 나 레슈가 들어왔어 짠! 아 힘들어 나 팔에 알 베겼어 아 힘들어 계속 옆에 일어 이렇게 짜장면은 이스타루 또 너의 없음 또 너의 없음 안녕 또 너의 없음 또 너의 없음 그리고, 그는, 한국국토마토 집에서 집에서 집으로 집으로 코를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집에서 집에서 집eli에서 집을 땀에 받는세야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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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집도 얇고 나 빨리 타 안돼 나도 피워야돼 네 네 맛있어 버블은 어때? 버블 아직 안들어왔네 엄청 많이 들어갔다 맛있어 엄청 행복해보여 자브리케어는 좋은 존대야 버블티틱도 있고 너무 쉬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보여 내가 또 오랜만에 동영상이 나오네 가열지러워 내 식사가 또 왔어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아껴먹을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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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껴먹었어 너무 가까워봐 아껴먹을거야 아껴먹을거야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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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이스크림이 왜 이래가? 아.. 고기 터치 보고싶어 아.. 너무 귀여워 아이스크림이 왜 이래가? 이야 너무 귀여워서 아이스크림이 왜 이래가? 이렇게 다물게도 잘 만들어서 다 해결되는 일이다 다물게도 예쁘죠? 고기야 자주 가는 아이스크림집 아이스크림이 왜 이래가? 나한테 인사했어 아이스크림이 왜 이래가? 아니 아니 대하에 쓸리할래 여기 아닌데? 어? 나 딸기를 한 번만 살려고 지난번처럼 막 없으면 아니야 내 블로그를 잃고 계시는 어떤 이런 마켓에서 사야 딸기가 맞지? 슈퍼먹힐거는 맞지?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유학대가 있는 것이다 잃고 뒷식에 2주 뒷식에 2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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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